ㄷㄷ 몰라 내일 저기 미디어무즈 가다가 뭐 저기 뭐야 가다가 뭐 앞에 꼬물딱지 차 있으면은 이야 벤치 2클라스 나가신데 비키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누가 한문철TV님이 딱 올려가지고 알고보니 케이 목소리 해가지고 판매 직전에 핸드폰 보니까 기사가 떠있어 그래 뭐 그런 거 아니 이상 뭐 그런 거 없어 그래 조용해 ㄷㄷ